자먼 2장 하나님을 알게 되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처를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료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의 길을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고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